한국니산은 니산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해 7인승 프리미엄 패밀리 SUV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를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1년 이내 사고 발생시 60일 이내에 신차로 교환해주는 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니산은 이와 함께 1월 패스파인더 구매 고객 등록 기준 전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중여행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세금 계산서 발행 후 1년 이내 차량 간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공인 포함이 패스파인더의 헌장 소비자 가격 VAT 포함 30% 이상이며 고객 과실이 50% 이하일 경우 60일 이내에 신차 동일 차종 동일 모델로 차량 계약 10원인 서명만으로 본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니산 타케이코키쿠치 대표이사는 이번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분들이 보다 니산의 제품에 대해 확신과 믿음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량 구매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시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고객 케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파인더는 가족을 위한 전용 제트기를 컨셉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7은승 SUV이다.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 어라운드 뷰 모니터 AVM, 이지필 타이어 알러트, 이지필 타이어 알러트 기능을 포함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등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한 첨단편이 사양을 갖춘다.